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두 개야 게코모리아랑 크로코다일인지 아니면 요게 근데 내가 봐도 일단은 요거거든? 하나 먼저 보자 요거 보면은 이거는 100% 게코모리아지 뭐 요거 봐봐 이거 게코모리아 옷이잖아 여기 이건 되게 확실하거든? 이거는 게코모리아 옷깃 같고 지금 2년 후 게코모리아 같아 근데 오히려 2년 전에 게코모리아 캐릭터가 워낙 안좋게 나와가지고 2년 후에는 조금 좋을까? 근데 이제 원작 순서대로라면은 앞에 게코모리아는 굉장히 강했는데 게코모리아가 뒤로 갈수록 되게 약해지거든? 그러면 원작 순서대로라면은 지금 나오는 캐릭터가 약해야 되는데 근데 원바루에서는 처음에 게코모리아 자체를 굉장히 안좋게 해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게코모리아가 좋을 수 밖에 없어 옛날에 게코모리아가 좀 확실한 부분 그리고 요게 문제야 요게 요건데 이거 딱 봐도 요거는 크로커다일 기시고 요거는 크로커다일 손이고 딱 봐도 크로커다일이거든? 요거 크로커다일 단추 같아 근데 크로커다일 지금 너무 많이 나왔잖아 알라바스타 크로커다일 뚜레기 그리고 제스복 입은 크로커다일 뚜레기 그 뭐 요거는 뭐 2년 후 크로커다일이야? 그럼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크로커다일 이게 뭐 정상결정 크로커다일인가?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나 크로커다일도 어떻게 풀릴 수 굉장히 궁금한데 둘 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 혹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면은 다 그렇게 써있다 뭐 크로커다일이냐 뭐 소바마스크냐 뭐 소바마스크냐 소바마스크는 아닌 것 같아 아 얘는 아니지 크로커다일에 대한 얘기가 지배적이네 역시 크로커다일 크로코보이 크로코보이 압살론 크로커다일이란 얘기가 많다 어 동심장은 진짜 에바지 에바 세바지 크로코앤모리아 그래 크로코앤모리아 같아 아마 우리 실반 끝날 때쯤은 이제 영상까지 공개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영상까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형님 오늘 실반 끝났는대로 바로 업로드해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좀 뭔가 아쉬워 아니면 실무의 스타일로 나오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여튼 지금 나오는 캐릭터는 거의 확정적으로 크로커다일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크로커다일 아까 파란 그림에서는 게코보리아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게코보리아는 뭐 빅으로 나올지 엄청 큰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2년 후 크로커다일 아 2년 후 게코보리아 검은 수염을 찾아간 게코보리아 뭐 이런 형태로 나올지 기대하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영상들이 떴네 역시 게코보리아 맞았고 2년 후 게코보리아인가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자 크간지 아 정상적 정상결정 크로커다일이었네 근데 이거 뭐 외관상 변화가 크게 없다 무슨 메리트지 자 한번 만나보시죠 레츠고 자 스타트 크로커다일 보겠습니다 야 무슨 차이야 야 무슨 차이야 외관상 무슨 차이지 아는 사람 외관상 외관상 와 이거 좋다 아 요 스킬 좋네 요 스킬 좋네 간섭만 안 받으면 더 스킬 너무 좋네 다시 한번 볼게요 평타는 좀 느려 평타는 좀 느려 평타는 좀 느린 편인데 근데 일단 이동속도나 어 저기 힐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깃밥은 이렇게 깃발은 이렇게 간지나게 뽑습니다 요 요게 괜찮아 효과가 좋아 아 요게 블랙홀처럼 요 스킬을 쓰면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구나 음 느낌을 좀 알겠네요 네 평타에서 끌어당기기 응 응 저게 스킬이 아니고 응 어 저랑은 썩 맞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요고 요고 빨려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냥 데미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 보면 자 크로커다일은 요런 느낌이고요 조금 호불호 있는 것 같아요 자 호불호 조금 있는 것 같고 자 크로커다일을 봤으니 이제 모리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렛츠고 가위를 들고 있어요 개코모리아 어 어 등치가 크네 뭐지? 저거 뭐야? 아 아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백장 느낌의 모리아인데 아 아 저 스킬 저거 같애 호킨스 호킨스 스킬 같애 유도 박지 뿌시기 큼직큼직합니다 요거 뭐야 요거 아주 별로야 어 어 이거 진짜 별로야 그나마 이제 요기 요건데 요거 요것도 별로야 느려 느려 자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르겠습니다 둘 다 거르겠습니다 아오키즈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얘네 둘을 미리 내서 어? 다이아 한번 싹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오키즈를 초패키로 내서 아오키즈에서 다이아를 땡길라 그러는 것 같은데 과금 유도 할 것 같은데 딱 그런 사이즈 같지 않아? 메리트 없어 이거 봐 느려 느려 간섭 받을 것 같단 말이지 어 요거 네 잘 걸러주세요 여러분 잘 걸러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반다이 남코님들께서 요거 두개에 다이아 한번 흡수하고 그러고 나서 초패키로 아오키즈 내서 현금 과금 유도 할 것 같은데 어 딱 그런 느낌이고 나는 사실은 뭐 딱히 메리트 둘 다 나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둘 다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뽑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 모리야 이거는 진짜 근데 뭐 콜라케도 아니고 요거는 별 세 개로 나와야 돼 그 간지도 뽑는 것도 쓸만하 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평타 저렇게 느린 거 별로 안 좋아해